9시 33분, 34분, 9시 29분에 여기 승가봉, 승가봉에 도착했습니다. 9시 9분인가 비봉 등산에 도착했고, 한 20분 정도 걸어서 승가봉에 도착했습니다. 항상 승가봉에서는 양방향, 오른쪽으로 오던지 간에 이 자리에 잠깐 앉아가지고 의상 등산을 구경하죠. 오늘은 의상능선의 중심부, 정상부에는 완전히 구름이 잔뜩 껴서 능선은 전혀 보이지 않고 구름도 보면 능선 따라서 이렇게 경사가 진다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. 구름이 지금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있네요. 또 이렇게 의상능선이 제대로 안 보이면 또 안 보이는 대로 그런 대로 또 장쾌한 맛이 있습니다. 문수봉하고 청소동하면 올라가는 길은 보이지 않는군요. 지금이 그렇게 아주 늦은 시간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른 시간은 아닌데 오늘 날씨가 좀 흐려서 그런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.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다녀본 중에 가장 우두리 한가한 날이에요.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때 보면 지금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도 지금보다는 사람이 많았죠. 붐빈다고 까지는 할 수 없어도 이번 주에는 아예 그냥 산에 오는 것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모양입니다. 구름이 잔뜩 끼니까 경치가 좀 단조롭죠. 승가복에서는 항상 이렇게 어느 쪽으로 오든지 간에 어느 방향으로 오든지 간에 잠시 의상능선을 관주하고 촬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거죠. 자 이제 가봐야죠. 청소동 안부까지 올라가야 다 올라가는 거니까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무리 목요일 대표입니다. 와 잔 들을께서 장소가 두는 자기가 불가능한다고 obtain php정신화 로무vious 담에б función識 얘기할게요. 처럼